지금부터 간단한 설명 하나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렉이 또 없어지는 법 이런 제가 지금 약간 렉이 많이 사라졌는데 이걸 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. XP처럼 바뀌는 그런 거긴 한데 일단 제어판에 들어가셔서 제어판 검색에 시스템 검색하세요. 시스템 시스템 검색하시고 뭐야 쇼발 아 이 시스템 누른 다음에 여기서 설정 변경이 있을 거예요. 설정 변경 들어가셔서 고급의 설정 누르시고 내 컴퓨터에 가장 좋은 설정을 자동으로 선택이 돼 있을 거예요. 근데 여기서 최적 성능으로 조정하신 다음에 적용을 누르시면 잠깐 회색하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게 회색하면 풀리면 확인 누르시고 이렇게 확인 또 누르시고 자 적용이 됐습니다. 그러면 법화 렉이 많이 사라질 거예요. 간단한 팁입니다. 여러분 일단 넥슨플레이 추천인 명예훈장입니다. 입력하시고 캐시 받아가세요. 여러분 추천 부탁드립니다. 유튜브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.